여러분은 젊을 때 대출과 마통을 뚫어서라도 유럽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본인이 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경제적인 여유가 넘친다면 백번 천번 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유럽여행을 가는 사람은 철이 덜 든 사람일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fm들은 오래 빈털털이 됐는데 후회 없다. 몸이 힘들어서 퇴사하고 유럽여행이랑 아시아 여행 다녀왔어. 살면서 처음 마이너스 통장도 뚫었고 모은 돈 살살 다 녹아버렸어. 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긴 한데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은 마음이야. 라는 식으로 서른 살이 넘었는데 퇴직 후 유럽여행을 가기 위해 모은 돈 다 쓰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었다는 이 말. 여러분 지인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잘했다. 유럽여행을 가기 위해 빚지는 건 좋은 일이야. 라고 말했을 건가요? fm이 쓴 글에는 댓글이 9개가 달려있는데 그 댓글 모두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이 인간들이 얼마나 경제관념이 없는지 보여드리죠. 좋다. 다시 또 시작하면 되는 거야. 잠깐 쉬고 건강한 상태로 새로 시작하는 게 길게 보면 헐 이득이니까. 너무너무 잘했어. 잘했다 여시야 나도 저렇게 날린 돈이 많은데 젊을 때 하는 경험은 소중하더라고. 정말 엄청 행복하지 않아? 나도 올해 돈 살살 녹았는데 마음은 겁나 가득 차서 행복해. 와 내가 쓴 글인 줄 알았어. 나 지금 호주에서 한국 가는데 유럽 한 번 더 가려고. 돈은 또 모으면 되는 거고 우린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건강이 최고당. 이라는 모든 댓글을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단 하나의 댓글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서른 살을 넘긴 여성이 퇴사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며 모든 돈을 꼬라박았는데 조언다운 조언은 해주지 않고 돈을 살살 녹이며 유럽 여행 가는 걸 너무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이런 이대녀들의 행동에 대해 박명수 씨가 하는 조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 유럽 여행을 가면서 자유를 찾아 떠난다 말을 하곤 하죠. 많은 경험을 위해 떠난다라고는 하지만 갔다 와서 뭐 할 건데요? 여행을 가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취업을 먼저 해보시고 직장을 다니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재미를 찾기도 하죠. 일을 하면서 겪고 느끼는 게 바로 경험입니다. 물론 뭐 해외여행을 다니며 느끼는 것도 경험의 일종이겠지만 일을 하면서 겪는 게 가장 큰 경험이라는 거 명심해주세요. 라는 말을 박명수 씨께서 이대녀들에게 하게 되죠. 여러분은 이 말이 공감 가시나요? 여행은 경험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경험은 소비가 아니라 극복해서 나오는 법이죠. 해외여행 가면 비행기가 포함 기본 150만 원 정도는 사용할 건데 그건 견문이 넓어진 게 아니라 돈을 물 쓰듯 써서 잠깐 행복해지는 겁니다. 빈털터리가 되어도 후회가 없다는 저 말은 잘못된 말인 거죠. 서른 살이 넘었는데 회사를 때려치우고 모은 돈을 다 쓰고 부족해서 마통까지 뚫어서 유럽여행 가는 행동. 이건 너무너무 잘했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겁니다. 저렇게 돈 쓸 거 다 쓰고 모은 돈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FM 여러분들은 비혼 비연애라서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데 혹시 그렇게 돈을 써도 남성들에게 시집가면 장땡이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다니던 직장 퇴사하고 자영업할 건데 그 전에 빚내서라도 유럽여행 다녀오는 게 맞겠지? 이미 빚이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얹어서 유럽여행 다녀오고 싶은데 미친 짓일까? 라는 이 글의 첫 댓글이 뭔지 아시나요? 세상이 힘들 때 여행의 추억을 생각하고 있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야 라는 식으로 여행을 가서 추억을 쌓고 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결혼할 여자가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왔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을 테니 말이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먹는 과자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행으로 견문을 넓힌다는 말도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나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